안녕하세요. 가투로 캠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비재에 속하는 타이거 화장품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자의 경제상태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소비재가 있으며 예를 들면 세안도구, 화장품, 식품, 전기, 가스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의 경제상태에 따라 소비 패턴의 영향을 받는 경기 소비재가 있는데요. 여행, 레저, 면세점, 자동차 등이 속합니다. 이번 시간은 필수 소비재 성격을 띄고 있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의류와 화장품 소비가 많이 위축된 시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임과 외출의 빈도도 줄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화장품 사용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경기와 소비가 최근 백신 접종으로 인해 회복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 화장품 시장과 아시아 명품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단순한 회복세를 넘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무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라는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섹터의 전망과 리스크를 알아봤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이거 화장품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거 화장품 ETF는 2015년 10월 7일에 상장된 미래의세 자산운용의 상품으로 기초지수로는 와이즈 화장품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운용수수료는 0.5%로 운용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시가총액은 272억원이고 평균 거래 대금은 6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코스피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3년간은 수익률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는데 3개월 전부터는 수익률이 양호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수익률만 봐도 꾸준히 상승할 듯 합니다. 타이거 화장품 ETF는 필수 소비재의 90.68% 비중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기 소비재 3.16% 그리고 기초 소재의 6.06% 비중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이거 화장품의 구성종목을 살펴보면 총 구성종목은 19종목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 3대장인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가 모두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위 3종목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비중이 제일 큰 순으로 아모레지가 연초 대비 42%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고점을 높이며 상승 추세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또한 아모레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연초 대비 47.5% 상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1월 중순쯤 61선을 뚫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되었다가 21선을 지지하며 강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이틀간 크게 빠진 모습인데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뜨자마자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초 대비 수익률은 30%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타이거 화장품 ETF 연초 대비 수익률은 17%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거 화장품 ETF 또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 추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타이거 화장품 ETF는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국내 화장품의 품질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며 코로나 이전 관광객으로 붐비던 때에는 화장품 쇼핑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해 온 끝에 지금의 기술력에 이르게 된 한국의 화장품은 K-뷰티라는 문화적 흐름을 타고 투자에 있어서도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뷰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흐름에 편입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